건방진 동사의 건방진 프로필! 건방진 프로필! 이른, 현영! 범명, 유현영! 본명에서 한자를 줄였습니다. 아이, 비음 이상하다 야. 비음이 안 어울려. 1976년 9월 6일생, 올해 나이 33! 33! 이것이 진짜 나이 33! 데뷔 때는 80년생이셨고요. 이름에서는 하나를 줄이시고, 나이는 넷을 줄이시고, 줄이는 게 특기! 1997년 SBS 슈퍼 엘리트 모델 데뷔를 하셨고요. 방송에서 좀 보이나 싶더니만 곧 사라진 후에 이곳저곳을 떠들다가 2005년 다시 방송에 나타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처음 주목을 받은 힘은 안티 군단과 비호감 캐릭터! 그러나 독특한 개성과 솔직한 고백은 점점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순식간에 KBS 해피소데이, MBC 섹션 연예통신, SBS 헤이헤이헤이 등 모든 방송사를 접수하면서 당내 최고의 MC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예능뿐만 아니라 연기자로도 인정을 받고요. 드라마 조연에서부터 영화 출연까지! 거기에 2006년 앨범까지 되더니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대박 행진을 하게 됩니다. 국내 최초로 립싱크가 인정되는 과수! 2005년 SBS 연기대상 뉴스타상을 시작으로 2006년 MBC와 KBS 연예대상 우수상 2007년 MBC 여자 우수상 2007년 연예대상 KBS 여자 최우수상 등등등등! 3년 만에 자타공이 최고의 여자 MC로 자리를 굳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렌더나 하는 호감! 국민언니! 국민 누나! 하지만 여전히 활동 중인 안티카페는 선호기가 굳건합니다. 많습니다. 하지만요. 비호감 콧소리를 트렌드로 만든 현영혁명의 주인공! MC면 MC, 연기면 연기, 가수면 가수! 립싱크면 립싱크! 뭐 하나도 평범하지 않은 매력적인 여자 현영! 2008년은 요가 DVD로 일본 진출을 앞두고 있고요. 재테크 소재까지 된다는 똑부러진 당신은! 욕심되기! 어허헛!